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총북 5성에서 바이오S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네, 혁신 전략 가운데 여러 내용이 포함됐는데 그 가운데 이제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은 리포트에서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실 건가요? 아무래도 이 바이오S 산업의 꽃이라면 역시 신약 개발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도 결국은 신약 개발을 위한 전초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신약 개발은 통상 한 10년 정도 기간이 걸리고 비용도 한 1조 원 이상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성공 확률이 한 1만 분의 1도 안 돼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그런 산업이죠. 그래서 이런 위험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느냐가 결국에 이 신약 개발의 성공의 열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위험은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신약 개발에 인공지능을 투입하겠다. 이런 내용이 그 혁신 전략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네, 신약 개발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투입하겠다고요. 인공지능이 투입이 되면 장점이 있나 보죠? 신약 개발의 첫 단계는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을 만한 그런 후보 물질들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실험실에서 사람이 일일이 다 하나씩 그 후보 물질을 테스트를 해봤던 거죠. 사람이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작업을 인공지능한테 맡기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기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의 한 인공지능 업체, 아톰와이즈라는 회사인데 이화사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약들을 대상으로 한 번 그 인공지능을 돌려봤어요. 하루 만에 에이즈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약을 두 개를 차단했었죠. 에볼라의 효과가 있으냐. 있을 것 같은 후보 물질을. 물론 이 인공지능이 발굴했던 그 후보 물질이 지금 신약으로 승인을 받은 건 아닌데 이 사례는 그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에서 얼만큼 중요한 약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사실 비유가 안 될 정도인데요. 인체 장기를 모으셔야 한 장기칩 개발도 지원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후보 물질을 찾았으면 이 물질의 실제 효능과 독성을 검사해야 되잖아요. 인간한테 먼저 적용하기 전에 동물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동물은 아무리 거기서 약효가 뛰어나게 나왔더라도 인체 임상과 결과가 꼭 같지는 않아요. 동물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인체 장기칩이라는 거예요. 장기칩이라는 건 손톱 많은 칩 위에 인체 얻은 특정 장기 폐나 심장이나 심장과 같은 특정 장기의 핵심 기능을 모사한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그 장기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장기의 핵심 기능만 딱 모사를 해서 이 칩에 올려놓고 실제 약물 같은 걸 거기다 투약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는 건데요. 이 장기칩을 이용하게 되면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인간의 장기를 그대로 모사한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하는 것보다 실제로 인체 임상을 하는 것과 거의 같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신약 개발에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체 장기를 모사한 장기칩 개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혁신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서 또 R&D 투자가 확대된다고요? 이 바이오 분야의 정부 R&D가 1년에 어느 정도 투자가 되는지 알고 있나요? 2조가 넘죠. 2조가 좀 넘어요. 이게 2조하고 3조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를 1년에 4조원까지 약 2배 조금 안 되는 정도로 늘리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2025년까지 확대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늘린 R&D에서는 차세대 유망 기술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내용까지 발표가 됐어요. 차세대 유망 기술,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조금만 살펴보면 면역 항암 치료제 면역 세포를 이용해서 암 세포를 치료하는 지난해 노벨 생리 의학성을 받았죠. 3세대 항암 치료제였죠. 이런 거를 활용한 표적 항암제 개발을 한다거나 줄기 세포 치료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두주자이긴 한데 줄기 세포를 이용한 재생의료나 바이오 의약품 등이 차세대 유망 기술로 꼽히고 있죠. 이런 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 이런 계획이 발표가 됐고 아까도 인공지능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신약 개발의 어떤 성공을 높이기 위해서 우수물질 선별을 벤처 투자와 공동으로 하겠다.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고 범부처 R&D 협업을 공동으로 기획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신약 개발을 보면 과기부, 복지부, 시각처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게 범부처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번 혁신전략 발표 이후에 바이오 업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비췄죠.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런 내용인데 다만 이게 실제 성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어떤 얘기가 없나요? 일단 바이오 업계 반응을 좀 들어보면 사실은 대통령이 바이오헬스 분야를 이렇게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역대 정권에서. 이건 대통령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니까 바이오 업계에서는 상당히 이걸 환영하고 굉장히 뜻깊은 일이다. 고무적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특히 충부 5성이 바이오 메카로 불리는 동네인데 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고 바이오 업계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다만 바이오 분야의 특성상 R&D 개발이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리고 투자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에 비해서 성공률이 굉장히 낮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 단계별로 부처가 꼼꼼하게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규제가 굉장히 심하고 이게 사실은 다 필요한 규제이긴 하지만 이게 업체 입장에서 보면 어떤 R&D 개발을 더디게 하는 요인을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좀 이런 혁신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규제를 대폭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퍼스트 무버로서의 적합한 규제와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저께 얘기했던 그런 바이오 산업 발전 전략이 좀 더 확대되고 산업으로 이어지려면 네거티브 규제화 같은 상태의 새로운 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원활한 그런 규제화를 대야 되는 겁니다. 이번 혁신 전략 안에도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 포함이 되었긴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풀어주는 것보다는 뭔가 좀 더 획기적인 수준에서의 규제가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에 붙였던 지속적인 관심과 민간 기업과의 협업이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또 인터뷰 중에 네거티브 규제가 나왔는데 안 되는 것만 아니라면 다 되게 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예산 확충과 규제 개선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서 국내 바이오 산업의 혁신을 이끌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